아까 왔다 가고 있는 한동안은 그리고 이제 일곱시? 일곱시 시작이니까 일곱시 예배. 이건 목사님이 한 명이었어요. 어? 하나까지 좀 찍고 한 번. 찍었어. 찍어야지. 왜? 그때 갑니다. 시끄러워. 이제 목사람처럼 됐어. 코가 있잖아. 코가? 그렇게 할아버지가 얼굴이 훌쩍해지셨는데 응. 말도 못해. 딱딱하고. 응. 이렇게 되는구나. 응. 다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. 선생님 안녕. 선생님 쉬세요. 그다음에 만나요.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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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랜스입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입니다. 랜스입니다. 랜스입니다. semua, 여러분.